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양준혁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모임에 참여한다는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양준혁이 이재명 후보 지지 모임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와 큰 관심을 모았다. 양준혁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양준혁은 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양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여 캠프에 합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서 이는 명백한 오보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양준혁의 구제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각종 단체의 홍보대사로서 그 어떠한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자님과는 지난 2012 경기도 성남 멘토리 창단 때 만난 인연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 캠프 합류는 오보임을 전달드리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양준혁은 은퇴 후 프로야구 해설은 물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양준혁은 은퇴 후 프로야구 해설은 물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고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